뭐야? 적의 공격을 받은 거야? 아니야! 이건 루시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거야! 중간까지는 잘 됐단 말이야!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! 이번엔 진짜 쉬운 요리책을 찾았어! 자, 봐! 300페이지만 읽으면 나도 빵 요리사! 전혀 쉽지 않잖아! 얘들아! 청소기 가져왔어! 루시!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! 청소도 순식간에 끝날 거야! 아, 잠깐! 걱정놔! 얘들아! 빨리 도망쳐! ... 으아! 다음번엔 빵 반죽을 빨아들여도 안 망가지는 청소기를 사자. 대단합니다, 루시! 대체 몇 바퀴를 도는 거죠? 아! 어떻게 조개가 하나도 없지? 왜 그래, 루시! 커, 커다란 길가! 응? 뭐가 크다는 거야? 루시, 봐봐! 하나도 안 커! 아, 네가 뭐하는 거야? 루시는 무섭대요, 개가 무섭대요! 이제 그만해! 거기 가! 아, 잠깐만! 너무해! 루시! 괜찮아? 커다란 개가 괴물이 됐어! 어서 도망가자! 루시! 정신 차려! 변신해야 해! 왜 그러고 있어? 개는 정말 싫어! 정말 도움이 안 된다니까! 뭐라고! 아, 됐어! 나 혼자 처리할게! 좋아! 간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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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이거 놔! 루시!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라! 으악! 으악! 루시! 으악! 볼트! 이런! 산소 공급 장치에 산소가 얼마 안 남았어! 볼트! 안 돼! 도망쳐! 물 속에서는 이 괴물을 못 이겨! 난 이미 틀렸어! 너라도! 보수! 아, 개가! 으악! 으악! 으흑! 하악! 루시~! 일어나, 루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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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루시! 제발 일어나! 일어나라구! 루시! 볼트… 루시! 괜찮아? 다혜니야! 루시가 깨어났어! 루시! 미안해, 루시. 볼트… 정말 미안해. 나만 아니었어도 괴물에게 붙잡히진 않았을텐데… 아니야, 볼트. 네 덕분에 살았어. 고마워. 고마워, 루시. 이렇게 살아나줘서! 야호! 루시가 돌아왔다! 으악! 루시가 놀라겠어! 엇! 히히히히히! 깨아, 울트,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… 아, 이거 놔! 더 누구라구! 아, IV가 지나쳤다!